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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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사랑으로 날 구원하셨죠 작은 나의 모습까지 사랑한다 하셨죠 주는 나의 기쁨 기쁨으로 나를 드려요 주는 나의 사랑 사랑으로 나를 드려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날 구원하셨죠 작은 나의 모습까지 사랑한다 하셨죠 주는 나의 기쁨 기쁨으로 나를 드려요 주는 나의 사랑 사랑으로 나를 드려요 주는 나의 기쁨 기쁨으로 나를 드려요 주는 나의 사랑 사랑으로 나를 드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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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Μ dar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해요 나는야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야 하나님 꿈을 특별하게 사랑하실 하나님 꿈을 하나님께 여호와 온 세상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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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쉿 쉿 조용히 쉿 쉿 기울여 나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여호와 온 세상의 축복 쉿 쉿 조용히 쉿 쉿 귀 기울여 하나님께 여호와 온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여호와 온 세상의 축복 우리 더 잘게 불러볼까요? 쉿 하나님 말씀 들어요 조용히 귀 기울여 쉿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귀 기울여 쉿 셋 감사합니다. 그 외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입회하사 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 뒤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십자한지 살만해 승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래 살 건들하신 하나님 우선에 앉아계시다가 어릴소 환자와 죽인다는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양을 빛사오며 고릅한 공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차여주시는 것과 본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빛사온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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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요 기도 무릎, 기도 손 예쁘게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사님께서 대여주시는 말씀도 잘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부탁받는 유튜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하멘 샬롬 사랑하는 성몽교회 영화, 요아, 유치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냈나요? 전도사님은 갑자기 내린 눈과 추워진 날씨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이 걱정된 일주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따뜻한 봄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또한 감사한 한 주였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낸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혹시 제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들어가 볼게요 말씀 속으로 쏙 구원하신 예수님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보금 22장 42절 말씀 아멘 훌쩍 훌쩍 사케오는 외로웠어요 아무도 사케오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케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사케오와 함께 사케오의 집으로 가셨어요 사케오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콩닥콩닥 사케오는 기뻤어요 예수님은 사케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빵글빵글 빵글빵글 사케오는 예수님이 정말 정말 좋았어요 예수님은 사케오를 구원해주셨어요 글쩍 글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걱정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단다 콩닥콩닥 사람들은 매우 기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걱정이 사라졌어요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정말 좋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훌쩍 훌쩍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바디메오는 기뻤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빵긋빵긋!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정말 정말 좋았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셨어요 캄캄한 방! 예수님은 감람선으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도와 요안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서 깨워 기도하여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엄에 들지않게 깨워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은 고쳐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이 되길 소망해요 사랑하는 성문교의 영아, 노아, 유튜브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 이제 옆 사람에게 전해 볼게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받아요 구원 받아요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는 손동작도 함께 할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구원 받아요 구원 받아요 아주 잘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구원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받아요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을 옆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이제 우리 예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 무릎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이제 구원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책임자를 사하여 주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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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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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